이거 그냥 단독으로 하라고 한 번 갈게요. 자기네. 야! 아 뭐? 참. 야 왼쪽 신만 한 번 봐달래, 왼쪽 이만의 머리. 싫어. 누가 그래? 너 좋은 점만 있다고? 야! 타세요, 타자. 진짜 그런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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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게 노래, 이 노래가 뭐지? 그러니까 태권돌 노래가 뭐였지? 나 지금 저거는 아니죠? 오케이. 듣고 있으면, 듣고 있으면. 뭐 들어? 신나지? 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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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여, 핸드 업! 붙여, 핸드 업! 붙여, 핸드 업! 붙여, 핸드 업! 자, 끌어볼게요. 라! 아, 야. 자, 끌어볼게요. 자, 끌어보세요? 왜 이렇게? 아, 많이 안 해? 어, 자주 쉬어. 하하하하하, 털어맣어. 야, 이제 윈우. 오, 좋아. 이렇게. 으악! 단독했지. 이렇게 잘 넣어주는 처음이야. 몸부러. 몸 풀고. 간다. 어? 으악! 이게 진짜 빨리 안 해. 가 이제부터 막 던지죠. 나를 한 번 막힌다. 아니 만 원에 몇 개를 하는 거야. 어린 남자애들이 좋아해 주니까 젊어진 줄 알고 환장하는 거지. 그 다음에 남겨보면서. 조심해야 돼.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. 야야. 마준교. 실망해. 아줌마야? 나. 하루. 인문대학 사업과 구경권 맞은 줄입니다. 박진희 박수 박수. 박수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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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!